KBS E-TV 월화드라마 저글러스 비서들의 최다니엘과 백진희가 관계가 역전된 코믹 상황이 공개됐다. 8일 오후 저글러스 비서들 측은 남치원 역의 최다니엘, 좌윤희 역의 백진희의 관계 역전 스틸컷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사진은 최다니엘이 백진희의 집안 곳곳을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백진희는 극중 비서지만 보스인 최다니엘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내리고 있다. 백진희는 청소 중인 최다니엘을 보면서 소파에서 과자를 먹으며 유유자적하고 있다. 반면 최다니엘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청소 도구를 들고 커튼 위 먼지를 털고 자세를 낮춰 앉아 바닥을 열심히 쓸고 닦고 있다. 이에 어떤 사연으로 최다니엘이 청소를 하게 됐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백진희는 최다니엘과 뒤바뀐 관계의 재미를 느끼면서 때론 깐깐하게 때론 사랑스럽게 시시각각 변하는 캐릭터 감정을 고스란히 표현하며 현장을 유쾌하게 물들였다. 또한 최다니엘은 실제 청소 산미경에 빠진 듯 세트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먼지를 제거하고 청소를 하는 등 열띤 모습으로 밝은 에너지를 발산 한층 훈훈한 분위기를 드리웠다. 제작진은 백진희와 최다니엘은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장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두 사람의 꽁냥꽁냥한 커플 케미가 현실적이어서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듯하다. 얼마 남지 않은 촬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백진희, 최다니엘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저글러스 11회는 8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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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